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시상식과 함께하는 K-POP 가요 베스트 100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배우 겸 가수로 활동 중인 연두홍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시상식과 함께하는 K-POP 가요 베스트 100 행복 바이러스를 잔뜩 받아가시라고 마음도 예쁘시고 세상이나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또 인성도 아주 좋으신 이번 초대 가수는요 주소연 가수님의 한 잔의 눈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다려주시죠 לבộ kah ideo northeong 내 관심 속лин연습이 하나 행복이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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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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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었나 너무 사랑이었나 생각을 이것도 안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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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